자 전국노래자랑 여러분들 이렇게 많이 호응하시고 또 즐거워해 주시니까 진행하는 저로서는 흥붓함을 더 느낍니다. 자 다음 분은 어떤 분일까요? 박수로 주시면 나오세요.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금정구 주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금정동협 귀요미 박지혜 인사드립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저도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아주 오늘 기똥찬 걸 가지고 왔습니다 이거 뭔데요? 이거 한번 들어보셨습니까? 네네 한번 들어봐요 이런 부산 대도시에 금정구에서 재배하는 우리 건강지킴이 당근 이건 아주 그냥 일반 당근은 당근이 추후에도 안 낀다 아 좋습니다 이거 꾸준히 드셔보시면 이렇게 색깔이 보들보들해지고 10년 정도는 젊어 보이십니다 아 그렇구만요 저희 성애아즈바에 한번 드셔보시고 싶을까요? 아 좋습니다 제가 드시기 쉽게 갈아왔거든요 잠깐만요 가만히 있어 가만히 있어 네 네 네 예 예 예 꺼꾸른데 꺼꾸르 아 새끼라고 꺼꾸르 들었구나 예 예 예 아이쿠 예 예 좋습니다 예 옳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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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예 옳지 옳지 예 옳지 예 옳지 예 옳지 예 예 쭉쭉 드셔보시라요 예 예 예 예 예 당근 주소 아니오 예 요 우리 금전구에서 난 난근을 커럽게 갈아가지고 예 예 예 예 그냥 평상으로 그 가르려는 자신인 줄 알았지 이게 이게 여기서 생산돼요 그렇지 예 예 야 부산 대도시에서 당근이 생산된대요 나 이거 처음 듣는 얘기야 오오 아니 그것도 이렇게 미끄러기 잘생겼잖아 이게 깜짝 놀라셨지 아이 근데 저 아니 대도시에서 어떻게 이게 생산됩니까 그래 오 그 설명을 해보세요 요 당근 뭐 말할 것도 없습니다 한번 잡숴 보시면 아주 너무 맛이 도와서 회파람이 찰로 납니다 오젯밤에도 불었네 휘파람 휘파람 벌써 몇 달째 불었네 휘파람 휘파람 좋다 좋습니다. 재주가 많은 분들이 오늘 많이 나오셨는데 어쨌든 노래를 잘 안 그러면 노래를 또 딱 부르셔야 되니까 아주 마음 딱 정리하시고 노래 부릅시다. 무슨 노래? 장윤정의 꽃 부르겠습니다. 꽃 좋습니다. 긍정의 꽃 날 찾아온 신대님 어서 오세요 당신만 기다려주세요 라라일라이야 어서 오세요 당신의 꽃이 빼래요 어디서 무엇보다 다 잊지 않았나 당신은 기다려주세요 라리라리라 어서오세요 어라이집에 여친이 될래요 상달의 꽃을 뿜어 기쁨을 주고 오 영원히요 라리라리라 이리와 당신은 나의 나라와 같은 이리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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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는 당신이 지붕에고 나는 당신이 지붕에고 나는 당신이 지붕에고 오 영원히요 나는 당신이 지붕에고 나는 당신이 지붕에고